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고 또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우리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 우리 빌리뽀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빌리뽀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로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로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배선물로 여김은 그리스로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로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오늘은 우리 전도자의 가치 발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세상에서 누가 행복하냐고 물어본다면 아마 많은 사람들은 돈이 많은 사람이 행복할 것이다 또 머리 아픈 문제가 없는 사람이 행복할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누가 행복한 사람이냐면 밭에 감추어진 보아를 찾은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보면 천국은 마치 밭의 감추인 보아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고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 남은 인생의 오랜 가치를 발견한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마치려 함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남은 인생을 복음을 전하면서 또 제자를 찾고 노마복음화라는 최고의 가치를 발견했고 그것의 모든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오랭한 것입니다 삶의 규모에는 우리 시간과 물질과 사람 관계와 에너지가 있는데 우리가 어디에 가치를 두냐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정해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세상의 것에 가치를 둔 사람들은 항상 복음과 교회와 전도는 뒤로 밀려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 중에서 훈련 가자고 하면 시간이 없어서요 라고 대답을 하는데 정말 시간이 없어서 못 갈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이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복음의 훈련들이 뒤로 밀려나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도 이 복음에 대한 가치 또 현장에 대한 가치가 발견된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의 나댄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복음에 대한 이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은혜 모두가 항상 켜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다시 한번 복음과 사람과 현장에 대한 가치를 발견하는 또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음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복음에 대한 가치 발견입니다 첫 번째 복음에 대한 가치 발견입니다 이 복음에 대한 가치 발견이라는 것은 복음 하나면 복음 하나로 충분하기 때문에 더 필요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발견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끝내셨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 문제 또 현재 문제 미래의 문제까지도 완벽하게 해결하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은 신분의 변화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우리의 신분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신분이 원래는 마귀 자식이었고 마귀의 종로로 하는 신분이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로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허물과 죄로 죽어있었던 우리가 영적으로 완전히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또한 현재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은 우리가 사주팔자 운명 속에서 이 불신자 여섯 가지의 상태를 가지고 날마다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신분과 건세를 누리면서 참 평안과 또 참 기쁨과 참 행복 속에서 이 세상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겐 방향이 되고 또 길이 되고 영적인 목적지가 되어서 한 발 한 발 믿음으로 사는 것이 현재의 문제가 해결되어진 것입니다 또 미래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은 이제 우리는 지옥 갈 수 없고 또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어 있는 천국 시민권자이고 또 삼사대가 저주받는 것이 아니라 천대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가정과 가문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각오와 현재 문제와 미래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러한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 하나면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 되기 때문에 더 필요한 것이 없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에 대한 가치가 발견이 되면 그때부터 그리스 안에 숨겨져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아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골롯에서 우리 2장 2절에서 3절 말씀하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를 깨닫게 하려 하미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아가 감추어져 있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를 깨달았다는 것은 그리스에 대한 가치를 발견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에 대한 가치가 먼저 발견이 되면 그 안에 감추어져 있는 지혜와 지식의 보아를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그리스에 대한 가치보다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아에 대한 관심이 먼저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말해서는 영적인 순서가 틀렸기 때문에 지혜와 지식의 보아를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에 대한 가치가 발견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전체 속에 숨겨놓으신 보아를 찾게 되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 전체 속에 숨겨놓은 이 보아가 무엇이냐면 영적인 힘을 말하며 하늘에서 주시는 지혜를 말하고 세상을 살릴 수 있는 힘을 말하고 또 보금경제와 빛의 경제를 말하고 2, 3, 7나라 제자를 찾을 수 있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인생을 보금으로 재해석하고 또 재적용하고 재창조하는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보금을 사랑하고 보금을 전하는 전도자의 인생을 산다는 것이 제 인생이 보금으로 재해석하고 재적용하고 재창조된 응답을 받았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저는 보금을 알기 전에는 완전히 세상의 기준 속에 잡혀서 잘 먹고 잘 사는 인생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면 그 잘 먹고 잘 사는 인생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인생 그리고 신학교를 제가 다니고 있었지만 목사는 절대 하지 않겠다고 또 목회도 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던 인생이었는데 이 보금을 알고 또 이 그리스에 대한 가치를 알고 그 속에 저의 인생을 조금 오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제 인생 속에 숨겨두신 보아를 하나씩 하나씩 찾도록 해주셨습니다 우리 성대님들이 날마다 이 그리스 안에서 우리의 과거 또 우리의 현재 또 우리의 미래의 모든 문제가 완전하게 완벽하게 끝났다라는 이 보금의 가치를 발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속에 숨겨두신 그 보아를 찾는 성대님들 시기를 예수 그리스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사람에 대한 가치 발견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에 대한 가치 발견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들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사난에게 잡혀 있으면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범죄자들 중에서도 연쇄 살인범들을 보면 거의 다가 이 사이코패스이죠 이 사이코패스의 특징이 뭐냐면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사람을 물건처럼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누가 보금 우리 15장에 이른 양의 비유 또 이른 드라크마의 비유 돌아온 탕자 비유가 나오는데 이 세 가지의 비유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한 사람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누가 보금 우리 15장 10절 말씀에 내가 너에게 이러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해게 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보금을 듣고 구원을 받는 것이 너무 귀한 것입니다 저는 올해부터 감사하게 주일 2부 예배를 마치고 세 가족이 오면 영접반에 가서 보금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참 감사하게 온라인 예배를 들이다가 현장 예배로 바뀌면서 세 가족이 안 올 것 같은데 계속해서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러면서 어느 때는 영접반에 한 명이 내려올 때가 있는데 그때도 저는 오늘 말씀을 나누는 것처럼 한 사람에 대한 가치 또 한 영혼에 대한 가치를 발견하면서 보금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다면 제자 한 명은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죠 우리는 가끔씩 한 영혼에 대해서는 천하보다 귀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내 옆에 있는 전도자에 대해서 또 내 옆에 있는 제자에 대해서는 귀하다는 생각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 12제자와 70인 제자에게 집중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감남산에 있을 때에도 12제자와 함께 있으셨습니다 마지막에 승천하실 때도 하나의 땅의 모든 건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모든 민족으로 와서 제자를 사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사람에 대한 가치를 발견하고 제자에 대한 가치를 발견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237나라 보금화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237나라 속에서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다민족 제자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작년에 필리핀 나구나 팀살 캠프를 가서 특별히 교도소라는 현장을 갔는데 거기에서 300명의 제수들에게 보금을 전하고 그 중에 3명에게 세례를 주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한 명이 목회자로 앞으로 전도자로 평생을 살겠다는 결단을 하고 이번에 필리핀 렘노트 신학교에 입학을 하겠다고 또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땅을 들이면서 그곳에 교회를 건축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너무나도 감사했고 또 행복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앞으로 많은 전도자들을 통해서 제자로 양육하시고 또 세워가시겠죠 그리고 필리핀 보금화 속에 사용하시겠죠 이렇게 한 사람이 귀중하다면 또 한 제자가 너무나도 귀중한 것입니다 또 한 제자가 소중하다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하시는 단임 목사님과 또 현장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교육자들도 너무나도 소중한 분들인 것입니다 마태보금 10장 42절 말씀에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글에게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루느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잊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단임 목사님과 교육자들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시고 그 상을 결단코 잊지 아니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사람에 대한 가치 제자에 대한 가치 주의 종들에 대한 가치를 발견하는 우리 성도님들 시기를 예수 그리스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현장에 대한 가치 발견입니다 세 번째는 현장에 대한 가치 발견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현장을 가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의 응답과 말씀의 송취는 현장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기도응답도 나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것보다 현장을 놓고 기도할 때 더 큰 응답으로 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대한 가치를 발견하고 우리가 현장에 있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현장만 현장이 아니라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이나 또 내가 다니고 있는 학교도 하나님께서 주신 현장인 것입니다 또한 직장이나 학교를 다니지 않고 집에 계시는 분이라면 가정이 현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장들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현장 성교사라는 정체성을 가질 때 말씀의 송취와 기도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에게 주신 원단 말씀이 복음치유와 24시 제자인데 아마도 현장 속에 있는 분들은 이 원단 말씀이 그대로 응답되고 성취된 것을 확인하고 있을 것입니다 복음치유라는 것이 우리에게도 맞는 말씀이지만 현장에서 죽어가는 영혼을 바라면서 복음으로 치유하라는 말씀이면서 우리는 그들을 살리는 24시 제자의 삶을 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19 속에서 또 다른 많은 일들 속에서 평안이 없이 두려움 속에서 또 염려 속에 갈등 속에서 마음과 생각이 병들어가고 있는데 그들을 복음으로 또 그리스로 치유하는 24시 제자의 삶을 살라는 말씀이죠 또한 현장에서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은 매주 선포되는 강남 말씀을 따라서 왜냐하면 강남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시간표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현장에 적용하는 것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현장에서 말씀에 세밀하게 응답되고 성취되는 그 가치를 아시고 오늘부터 현장을 놓고 기도하고 현장을 가져보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복음에 대한 가치 또 사람에 대한 가치 현장의 가치를 발견하고 응답받는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향한 은혜와 또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날마다 복음에 대한 가치 사람에 대한 가치 현장에 대한 가치를 발견하는 우리 성도님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